오늘 10편, 40편을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목사님이 절반 읽으시면 제가 또 한국어 성경으로 절반 읽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0편, 40편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 Rien n'est comparable à toi. Je voudrais les redire et les proclamer. Ils sont trop nombreux pour être comptés. Tu n'as désiré ni sacrifice, ni offrande. Il m'a ouvert les oreilles. Tu n'as demandé ni holocauste, ni sacrifice pour le péché. » « Voici, je viens avec le rouleau du livre écrit pour moi. » Voilà. Vous pouvez peut-être lire en courant ?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한국어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숙제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해 주의가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주의 공리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 심하게 해야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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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금휴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으니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나는 가난하고 군빕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신앙인의 삶은 고요히 흐르는 긴 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12절에서 다윗은 구원해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도우심을 간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요비나 요셉이나 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망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오늘 10편 말씀 후반절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다른 말러가 흐르며 그리스도인들이 닥쳐오고 있고 그는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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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여러가지 시험으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은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의문과 낙심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그런 순간에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항하게 되고 또 그릇된 생각 속에 그릇된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도 주님께서 주신 지난 시간의 축복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험이 닥칠 때마다 그 전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게 싹 지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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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말 중요한 행복을 주의하고 주의하고 전혀 생활하고 예약하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otre attachement notre lien avec le Seigneur reste encore trop superficiel 우리의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주님과 우리가 주님과 밀착하는 밀착도는 아직도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마귀는 창세 때부터 이렇게 생명을 빼앗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참소자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불평이나 어떤 그 쓴맛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10절을 보면 10절 말씀은 정말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은 과감히 아니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준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에 서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밑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시편 말씀들은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시편 말씀은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해줍니다 그 시편 저자들은 자신들의 싸움이나 자신들의 허물을 전혀 감추지 않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항상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아주 장점입니다 그래서 매순간 여와를 의뢰하고 은혜를 얻는 것이 우리 가장 순수한 신앙심의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그 옳다 여기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혼자 노력하는 것을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다른 사람, 다른 분을 의탁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루크 19, 14에 적립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댐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댐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오직 선한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정말 타당합니까? 아니면 의로운 행위였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는 또 이 패역한 세대를 성급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그 본성의 밑바닥은 사실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높은 교만심으로 가득하고 또 나 혼자 나 스스로 하려는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항복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원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충동적인 욕구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택한자들에 대해서 전혀 환상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목적의 하나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마음의 밑바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본 모습과 또 우리 영혼의 타락 상태를 밝히 드러내 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를 맡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정결케 해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상한 마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0장 여러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시미라 이사야 30장 19절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도다 이사야 30장 15절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나머지 그런데 이 불행이도 우리 방금 읽은 35절에 30장 15절에 우리 선지자 이사야는 비극적인 말을 끝에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지만 끝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전 역사에 나타나는 그 비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찢으며 도움을 구하려 그분께 불을 짓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정말 긍정적인 두 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도 이미 다 읽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다. 네, 그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함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듣고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6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주께서 내 귀를 한국어 성경에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거는 내 귀를 뚫어 듣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과 4절에도 우리 또 그 같은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절, 5절,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네, 그러면 어째서 주님께서는 우리 귀를 뚫으셔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혜가 하나님의 인간적인 지식을, 인간적인 지혜를 따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귀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듣고 능력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서도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본성적인 인간이나 종교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시기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진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 모든 진리를 가르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기이한 것들을 개시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부여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Il est écrit dans Proverbe 14, verset 25, le témoin veridique délivre les âmes. 잠원 14장 25절, 잠원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나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리적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그 열매가 없는, 참 생명이 없는 삶이 됩니다. Il nous manque dans ce cas là l'autorité spirituelle, il nous manque la vie qui sauve les autres, qui console les coeurs. 그런 경우에는 영적인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다른 생명을 구해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도 못합니다. Au travers de notre témoignage, Dieu veut édifier son corps, son corps qui est l'église.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Tu n'est pas réservé au seul pasteur. 그 일이 목사님들에게만 할당된 몫이 아닙니다. chacun doit accepter que Dieu, entre guillemets, creuse ses oreilles. 네, 우리 그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chacun est appelé à être un témoin veridique qui délivre les âmes. 각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실한 징위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돕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C'est cette lumière qui attire les perdus. C'est cette lumière, cette vie qui les conduit au salut.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다른 잃어버린 자를 또 부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Sans ce bouleversement intérieur, nous sombrons dans une vie moral, teinté de christianisme. 그래서 이런 내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 교리만 따지는 도덕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Dans l'histoire de l'église, le moralisme a toujours été un grand piège. Il nous fait croire, par exemple, que les partis politiques de droite sont plus proche de Dieu. 그런 도덕주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파 정당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Les partis politiques conservateurs sont-ils les alliés des chrétiens? 그렇다면 보수 정당들이 기독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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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인들과 연합관계입니까?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바로 우리 새로운 Kirus 왕과 같은 존재입니까? Le maréchal Pétain a séduit les Français en 1940. Excusez-moi, vous pouvez expliquer Kirus? Dieu a utilisé un roi étranger, Sirus, pour accomplir la volonté de Dieu et faire du bien à Israël. 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 나오는데 Kirus라는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대민족의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사용하셨던 이방의 왕입니다. Et, par exemple, depuis 313 après Jésus-Christ, il y a eu Constantin, l'empereur Constantin, qui est devenu chrétien. Et tout le monde a cru, maintenant, c'est la grande bénédiction de Dieu. En 313. 기원전, 313년에, Constantine, c'était le roi, Constantine? 로마 제국, 콘스탄틴 로마 제국의 왕이 행했던 것을 그 당시에는 로마 이방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은 역사에서 말합니다. les chrétiens n'ont plus été persécutés et c'était un progrès, mais l'église est devenue mondaine, terrestre. avec Constantine, les chrétiens n'étaient plus persécutés, donc c'était un progrès. les chrétiens n'étaient pas à l'église. les chrétiens n'étaient pas à l'église. 프랑스에서는 패팅 장군이 1940-44년 직권기간 동안 일, 가족, 조국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고 프랑스 국민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패팅 장군과 똑같은 가치를 옹호했고, 동성애자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죠. 공사와 아테이스도, 많은 파스터들과 아테리자들이 히틀러의 시도-évangélic을 제거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과 무신론의 대면에서 많은 독일 목회자들이 거짓 보금적인 선동연설에 많이 미혹되었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윤리를 일부군 빌려서 사용한다고 이런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 그리스도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반대적으로 영향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어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종교적인 법과 유대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을 배척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을 괴롭힌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교만한 행동인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교회는 현재 싸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정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세상에 심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은 13장 24절부터 30절 등등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아들이 세상 끝날에 종말대에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마태복은 13장에 써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일이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 간증을 그렇게 정치 싸움에다가 함부로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정치 권력 간에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싸움은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지금 요즘 프랑스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계신데요. 프랑스도 지금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파냐 정치 정당을 너무 지지하고 거기에 너무 몰두하면서 예수님보다 거기에 더 열정을 쏟는 것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니 왼쪽이나 왼쪽입니다. 왜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을 우리 읽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에 앉아있는 자니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으로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무책임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광신도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견면을 하시는데 이 빛과 소금은 무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그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 그리고 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차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과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지금 크리스도인들, 바로 이방인과 나그네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무기가 아닌 무기로 기도를 주셨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어떤 힘든 상황에서 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우리 힘을 벗어나는 이런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10편 40편에 7절, 8절에서 다윗은 여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네, 왕으로 지기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 통치자에게 그 율법이 기록된 것을 이렇게 수여합니다, 줍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런 순종의 모습 가운데 왕권을 행했는데 바로 다윗이 이미 예수님을 예폐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네,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세움을 받도록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인 10편, 40편에서 다윗이 겪은 그 일들을 요약해 주면서 또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dans les versets 6 et verset 5 du psalm 40, David multiplie, il dit, Dieu multiplie les merveilles et ses dessins en notre faveur, heureux celui qui se confie en lui. 오늘 10편, 말씀 40편에 6절과 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nous allons encore prier.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오직 신뢰를 주님께 다 두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지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구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굳게 해주심도 믿습니다. 주께서는 다윗의 입에 새 찬송가를, 새로운 찬송가를, 새로운 찬송가를, 찬송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et nous sommes couverts aujourd'hui par ton sans précieux et par ta justice. 지금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보혈과 주님의 그 의의로 우리가 덧붙고 있습니다. et nous te louons et nous chantons également ce cantique nouveau. 그래서 우리가 이 새 노래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드려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메마른 생명력 없는 그 교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그 도덕론이나 그 악한 그런 생각들에서, 마귀적인 생각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tu veux que nous marchions éclairé par ton esprit. 즉에서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정말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 잘못된 싸움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께 이 모든 신뢰를 드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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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